자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아가의 심장박동이에요 여러분이 아기를 가져서 낳아본 분이라면 다 알겠죠 처음으로 내 아기의 심장박동을 들었을 때 되게 되게 감격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뭔가 나의 분신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느낌 처음으로 진짜 신성의 사랑 다음의 사랑을 경험하는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엄마가 되어본 아가랑 안 되어본 아가는 많이 다른데 안 되어본 아가도 그 마음을 안다면 엄마 마음이 어떨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엽죠 근데 영채님이 우리를 보는 눈도 이래요 내 아가 이렇게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영채님이 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귀여운 눈으로 심장 뛰는 소리조차 귀여워 심장 뛰는 소리는 그냥 심장 뛰는 소리일 뿐이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은데 마음으로 들으면 되게 귀엽고 되게 사랑스럽고 무한히 아름다운 음악소리같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영채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엄마가 자기 태아에 보지도 않은 태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아가의 심장 박동입니다 우리 아가의 하나에요 우리 아가의 Herz 이قدri의 아름장 finalmente 우리 아가의 God 성장은 우리 아가 smel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